짐 썰라빔 짐 썰라빔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 룰씨입니다 오우 행복합니다 조이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조이 하트 짐 썰라빔 짐 썰라빔 아니 약속 하트인데 저 이거 보려고 조이 씨 오늘 모신 거예요 오늘 또 예리 씨가 오셨으니까 우리 집 수월에게 두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짐 썰라빔 짐 썰라빔 안녕 이제서야 뒤돌아 인사하네 다음 메시지 혹시 탐내는 광고 있습니까 아이린 씨? 세탁기? 세탁기? 밥? 밥을 풀어요 가전 제품들 가전 제품들 밥 잘 펼 수 있어요? 벌써 예쁘다 관계자 여러분 짐 썰라빔 짐 썰라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